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렬한 일주일 헬위크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헬위크라는 책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영상을 다 챙겨보신 분이라면 삶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 분들은 정말 일주일 동안 나만의 헬위크를 만드셔서 한번 나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위크의 첫날 하루하루가 쉬운 길과 올바른 길 사이에 벌이는 투쟁의 연속인가 당신 앞에 펼쳐진 망갈래 길이 저마다 자기가 제일 쉬운 길이라고 손을 번쩍 쳐든다 문제는 당신이 상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편안함과 안전함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부른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결심했다면 그날이 바로 당신의 헬위크 첫날이다 여러분들이 헬위크를 한다는 거 첫날을 보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막 나를 극복할 거야 내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뭔가 편안함, 안전함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노 라고 외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난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거 거기서부터 헬위크의 첫날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뭔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게 굉장히 쉽고 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사는 게 굉장히 편안함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삶이 굉장히 싫어지고 뭔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 나 이제 바뀔래 결심할래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때 그 변화, 그 결심 이것으로 이제 뭐 헬위크가 시작된 게 아니고 헬위크라는 거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라는 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얘기하죠 밥 3끼를 다 챙겨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상식이란 거에요 근데 밥 3끼 다 먹고 살 빼기가 쉽나요? 다이어트가 되나요? 정말 쉽지 않죠? 그러면은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을래 또는 나는 1일 1식 해볼래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상식을 말하는 것들과 결별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의 헬위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죠 저도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 해도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그럴 필요도 없고 사실 뭐 딱히 이유가 없는데 한번 이게 늦춰지면은 그게 습관이 되면서 반복돼요 그냥 뭐 늦게 일어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 해야지 그 고리를 끓는 거 이제 이렇게 잘 안되겠다 라고 이제 그 편안함과 안전함, 안락함 그것과 결별을 선호하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편안함 그것들과의 안녕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헬위크 첫날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 결국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그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걸 보더라도 그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습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담배 피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 담배를 피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채식만 먹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난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우리의 그 삶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습관이라는 것이 습관을 바꾸면 내 삶이 내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몸의 명령을 거부하고 당신의 이성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한다 아마 하루나 이틀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식이 바뀌고 나면 바뀌기 전이나 후나 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똑같지만 이제 당신은 욕망을 애써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습관을 바꾸려면 몸의 명령 이게 본능이겠죠? 이 본능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몸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바꾸려면 몸이 말하는 본능 여기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담배 끊어야지 밥을 좀 적게 먹어야지 고개를 좀 줄여야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이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작심산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그 결심한 날 정도는 지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마음이 허물어지죠 그러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욕망 이 욕망을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항상 보면은 지속하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 땀적으로 밀가루를 안 먹어서 5kg를 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평생 밀가루를 안 먹어야지 그 몸무가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kg 빠졌다고 다시 밀가루를 먹기 시작하면은 원래대로 먹은 대로 먹는 거니까 원래대로 체중도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몸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이성 내 생각이 드는 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법 우리가 요즘 생각을 할 게 삶을 바꾸는 가장 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던 습관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버리면은 내가 나쁜 뭔가 삶을 살다가 좋은 삶으로 바뀌는 한방에 바뀌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 어떤 것이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인가 개발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이고 뿌리 뽑고 싶은 습관은 어떤 것인가 다음 단계는 새로 들일 습관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까지 즉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그 행동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나 생각의 패턴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아침마다 양치를 하라고 자신을 마구 때리는 사람은 없다 일어나면 화장실로 직행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칫솔질을 하는 것이다 다른 수많은 것들도 이렇게 하도록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월요일 아침에 가장 불만이 많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거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해치올 수 있다 반면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은 한 주 내내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할 것이다 그 일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것이다 일단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습관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스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 내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습관인가 아니면 뿌리 뽑을 습관인가 이걸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쁜 습관이라고 하면 새로운 습관을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담배 피우는 건 정말 나쁜 습관인 것 같다 그러면 담배를 피울 때 이거 말고 대체 새로운 습관 뭘 만들까 이걸 고민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껌을 씹는다든가 아니면 비타민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것도 역시 습관이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실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순서잖아요 퀵사의 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커피를 마시는 게 그것처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믹스커피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믹스커피 세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믹스커피를 드셨단 말이에요 아침 먹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에스프로에서 원액 아메리카노죠 그 커피를 이제 이게 뭐 몸에 훨씬 더 건강하다 믹스커피는 그 설상 덩어리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메리카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믹스커피 달달해서 맛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뭐 거의 지금 6개월 1년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믹스커피는 못 먹겠다고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메리카노의 맛을 구분하는 경지까지 오르셨거든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믹스커피를 먹던 습관을 버리고 아메리카노를 먹는 새로운 습관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복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그 새로운 습관으로 내 새로운 삶을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 한 가지 해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작은 변화를 조금씩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책에 나온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작은 변화를 조금씩 꾸준히 쌓아 결국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실 변화를 저절로 일으킬 만큼 강렬한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방법을 더 선호한다 이런 식이다 당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해보자 이 모든 게 1분이면 충분하다 생각해보라 하루에 1분이다 당신이 바뀌길 바라는 모든 것을 위해 하루 24시간 1440분 중에 1분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지 않은가 최고 버전의 당신이 되는데 필요한 단 1분이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당신이 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1분으로 시작하라 하루에 딱 1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하라 딱 1분만 계단을 올라라 1일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는 사람이 이제부터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라면 딱 60초만 계획을 세우는데 투자하라 늦잠 자는 습관을 버리고 일찍 일어나고 싶다면 알람을 평소보다 1분만 빨리 맞추라 평소보다 1분만 빨리 이불 속에서 나오라 1분이 시작이다 1분에 적응하고 나면 2분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한 달만 지나고 나면 30분이다 두 달이 지나면 이미 당신이 목표로 한 1시간 달성이다 좋은 습관은 당신을 더 유능하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게다가 시간적 여유까지 누릴 수 있다 월요일의 목표는 당신의 모든 습관을 의식하고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더 긴장감 있게 철저히 하는 것이다 너무나 제가 공감하고 너무나 중요한 조언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때 180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딱 한 번에 바꾸면 좋죠 근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 제가 아침에 요즘에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2시 반에 일어서 영상 찍고 있는 건데 제가 처음부터 2시 반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원래 제가 새벽 2시에 자던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6시에 일어난 것도 했어요 아니 7시죠 7시 7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30분 정도 당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6시 반으로 당기고 6시 반에 또 일어나다 보니까 6시까지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시로 또 당기고 그렇게 조금씩 10분 30분 1시간씩 당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시간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2시 반에 일어나야지 2시에 자는 사람이 2시 반에 일어나지 했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제가 2시 반에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꾸준히 당겨왔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당겨왔기 때문에 지금은 2시 반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주실 때는 큰 거를 한 번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거 정말 뭐 이거를 바꿔? 정말 이 사소한 걸 바꾼다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 변화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변화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흘러흘러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나중에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시작은 미확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똑같아요 처음에 작게 시작한 거구나 아주 쉽게 에너지가 전혀 들지 않게 시간이 정말 조금만 들어가게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점점 뭐랄까 더 키워지게 돼요 습관 자체가 그럼 나중에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헬위크를 하실 텐데 이 헬위크를 하실 때 너무 거창하게 너무 원대하게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상식과의 결별 이거를 하시면서 헬위크의 첫날 시작하시고 작은 것들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의 가장 작은 단위 그것부터 변화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삶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고 가속도가 없어서 삶의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강렬한 일주일 헬위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3일 동안 헬위크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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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